부공회, 야생당근. 맛이 좀 달라, 맛이 좀 달라요. 자, 우리 어린이가, 아이고, 나는 풍부다, 우리. 자, 뿌링이 친구들 안녕. 여러분, 한종원 잘 지냈지? 할부지와 박호흡회는 또 아주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많이 눌러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할부지를 반갑게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 주 영상에서는 할부지가 할부지 텃밭에서 이제 가을거지를 하면서 당근을 수확했는데 예전에 우리 후바오와 러바오 당근을 먹지 않고 아이바오가 한 입 살짝 예의상 먹어줬던 모습 생각이 날 거예요. 과연 이번에는 우리 바오팩일기들이 당근 맛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먹을지 영상으로 지금 모아 모아 모아서 떠나볼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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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après! 조금만 더 congest이 θrir饨 lure. 담근이 이제 제법 노하우가 쌓였네. 당근이 작고 울퉁불퉁했었는데 담근 모양새가 좀 갖춰진 것 같아요. 여기 또 얼마나 클까요? 당근이 얼마나 클까요? 오아겠다, 크다! au. 얘 인산뿌리 같애. 하핫!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줘야 되겠는데? 아 이뻐. 당근도 이뻐 이뻐. 아 이뻐 먹으면 딱 좋겠다. 아 이뻐. 우와. 이야 제일 크다. 야 진짜. 야 러바오 이건 마트 당근 같지 않냐? 러바오 이건 마트 당근하고 똑같네. 아 야당 냄새 살짝 나긴 하지만. 아 러바오 이건 기대가 된다. 먹을 것 같다는. 와우. 자 할부지 농장에서 캔 야생 당근 야당을 데리고 우리 바오 가족들에게 만나러 가고 있어요. 출근길 야당을 들고 가는데 기분이 아주 새록새록합니다. 과연 이 야당을 우리 바오 패밀리가 먹어줄지. 왜 이렇게 대나물을 끼워 놨어요. 내가 이렇게 대나물을 끼워 놨어요. 내가 운이 하는 건데. 에잉. 거기야. 거기 할 거야? 엄마한테. 엄마랑 같이 운이 한다. 안마보다 먼저 자리를 잡으면. 엄마가 자리가 없잖아요. 엄마 공연한 거 같애요 지켜주세요 엄마 공연할 거에요 엄마 공연하고 지난네 아냐 아냐 아니야 지켜줘 아이고 이쪽으로 호이 비켜주세요 호이 비켜주세요 아니 호이 호이야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엄마 앉으세요 엄마 호이 비켜주세요 호이 늦게라 빨리 이렇게 놔! 엄마가 미끼리 잘해 응 옳지 옳지 좋아 옳지 좋아 아 잘했어 날아갔냐? 아 아니야 왜 이 안 맞는 거야 아 오케이 잠깐만 빨리 빨리 알겠어요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지금 아니잖아요 아 아 옳지 자 자 잘했어 자 우리 어린이들 아이고 너무 힘든다 우리 응 아 꼭 잡고 꼭 잡아야 돼 옳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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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잘하고 있어 얼씨 좋아 하하하 어린이들 이게 뭐야 이거 에잉 아 어린이들 하하하 아 다 끝났습니다 하하하 엄마 훈련할 때는 좀 방해하지 마세요 자 이따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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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따가용 전방원시켜요 아 이따가용 잠깐만 너가 너가 잠깐만 자 됐어 잣 알았 자, 혈압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장면 들어갈 때도 잘 수 있고요, 러바오. 혈압을 측정하는 게, 러바오. 이상해. 괜찮아요. 아우, 좋아. 러바오, 너무 잘하는데? 아래, 아래, 아래. 아, 발이 크겠지, 이거? 아유, 좋아요. 러바오, 아주 딘든하구만. 철축이 딘든해. 러바오, 철축이 딘든해. 잘했어요. 마무리합니다. 러바오, 이제 그만 가도 돼. 다 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 했다고요? 다 끝났어요, 러바오. 다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오늘은 우리 야당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러바오. 후이, 후이, 와. 잘 먹었지. 후이, 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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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후이, 후이. 과연 무엇을지? 일단 아이바오와 후이, 후이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바오 여사에게 남천바오 할부지 텃밭에서 나온 무공의 야생당근. 나도 한번 먹어보고 맛있겠다. 먹어봐, 나이스. 고마워. 맛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우, 역시. 역시, 고마워요. 역시, 고마워요. 역시. 역시, 믿는 우리 아이바오 여사님. 아우, 맛있어. 너무 고맙네. 감사, 감사. 아우, 아버지가 보람을 느낀다. 아버지가 보람을 느껴. 자, 이제 루이, 후이도 먹는지 봐야 되는데. 루이, 후이. 너희들 준비됐니? 루이, 후이. 엄마가 금방 먹는 거 봤니? 호이, 후이. 호이, 후이. 자, 루이, 후이가 들어왔어요. 헤헤. 자, 후이야. 이게. 잠깐, 잠깐. 엄마랑 기다리자. 엄마랑 먹었어, 진짜. 어이, 후이. 헤헤, 헤헤 말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안 헤헤 말고. 빨리. 아이 바오는 금방 먹었잖아요. 옳지. 아이 바오는 금방 먹었잖아요. 요, 루이, 후이. 자, 후이. 하하하하. 맛이 좀 달라. 어? 맛이 좀 달라요. 아이고. 오늘 엄마한테 뺏기겠다, 잠을 하면. 에잇. 하하. 하하. 아이고, 이뻐라. 하하. 에잇. 하하. 후이. 너 버렸어. 하하. 아니야. 아니야. 너 당근 먹으라고. 잠깐 언니 먹나 보자. 언니. 언니 먹나 보자. 찍지. 안 돼. 먹지 마. 언니 먹나 볼 거야. 응? 옳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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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야, 맛이 이상하지 않아? 하하. 하하. 에잇. 자, 후이는. 먹다가 지금 바닥에 떨어뜨렸고요. 루이는. 후이가 다가오니까. 네. 당근을 들고 도망갔어요. 자, 루이를 쑥 해보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자, 후이에게서. 뺏길까 봐서 일단 가지고 도망치긴 했는데. 아, 약간 색다른 맛의 당근이에요. 하하. 아, 후이야. 잠깐 비켜줘. 언니 지금 찍고 있어. 아, 아야야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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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때려봐. 언니 먹는거 좀 방해하지 말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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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지의 표, 당근을. 한번 먹고 있습니다. 자, 옳지. 루이는 천천히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버지, 오바오에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이는... 후이야, 괜찮아. 할아버지 속상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후가 언니도 안 먹었었거든. 엄마는 엄청 좋아하거든, 딴가? 아이고, 일어나서 먹어. 어때? 맛있어? 아이고, 포바오도 아빠를 닮았나 보지? 아, 근데 루이 언니가 먹어주는 게 천만원. 아버지는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치, 루이야? 자, 루이는 버리지 않고 지금 잘 먹겠습니다. 아, 이뻐, 이뻐. 루이, 이뻐. 봐봐. 안녕, 여기가 오세요. 봐봐, 있잖아.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 올해. 그래서, 자, 손잡고. 이게 뭔지 알겠어? 자, 빨리. 빨리, 빨리. 맛있어, 먹어봐. 옳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맛있지?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옳지. 어휴, 좋아, 좋아. 맛있어? 어휴, 좋아. 아, 러바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러바오가. 삼성과 할인제 떡밥을 한 번 아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잘했어, 잘했어. 맛있게 드세요. 우와, 이거 뭐야. 러바오가 남첨버갈부지 텃밭에 모공의 당근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러바오 너무 고마워요. 러바오가 남첨버갈부지 텃밭에 모공의 당근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구공의 야생당근을! 러바오! 아이바오보다 더 맛있게 먹는데? 러바오, 이따 저녁에 하나 더 줄게. 저녁 당근으로. 모닝 당근 먹었으니까 저녁 당근으로 먹어보자. 이따 봐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디 가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카메라 보시고요. 뿌둥이 친구들. 오늘은 우리... 어디 갔나요, 또? 이리 오. 오늘은 오바오 님과 함께 예쁜 은행잎을 주워다가 우리 아이바오 루이후이에게 놀잇감으로 제공을 해 줄 거예요. 과연 우리 아이바오랑 루이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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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까, 사랑해요. 제일 중에 장난기가 제일 많은 건 아기바오네요. 오늘은 은행잎과 단독잎을 사용했어요. 은행잎을 바닥에 달고 단독잎이 밑을 올려줬는데 우리 아이바오, 아기바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와! 와우! 와우 ! 와우! 와우! 야예바오! 아이고, 너무 신났어요. 아이고, 너무 신났어요. 아이바오! 아이바오! 단독잎이 좋은 거야, 은행잎이 좋은 거야! 아이고... 뭐 얘기를 해줘야 다음에 더 많이 갖다주지, 좋아하는 걸. 그냥 좋아요? 다 좋아요? 아이 좋아. 아이 방, 네가 잘 아기 같아. 선생님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이렇게 한 주간 더욱 페네티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페네티들을 얼마나 성장하고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환절히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더욱 페네티들과 함께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